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채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전기차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는 우리 애기 회사 테슬라 차 회사입니다. 테슬라 회사는 되게 어려워요. 다른 차 회사하고 비교하면 새롭게 만든 우리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테슬라 회사를 산 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비즈니스 모델도 되게 뉴 에이지로 들어와서 딜러쉽, 3rd party licensing이 없고 곧바로 매니펙처에서 차를 사는 관계로 우리 소비자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이 안 좋아하는 arbitration class가 있는데 arbitration class가 꼭 캘리포니아가 인정하는 class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한 부분을 버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기차들 얘기할 때는 테슬라도 있고 포드도 있고 모든 매니펙처들이 이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됐고 2035년까지 가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로 다 만드토리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전기차들 얘기를 할 때는 전기차에는 배터리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배터리가 우리 HPV 배터리 라고 합니다. 큰 배터리고 이 배터리에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먼저나 차에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차의 클리킹 노이즈가 나온다. 아니면은 차의 전기의 레인지가 자꾸만 떨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내가 차를 샀을 때는 약속한 마일리지가 하루에 이게 130, 30, 디펜션, 하이브리드, 전기 모델마다 틀리지만 그 배터리 라이프, 그 배터리 생명이 잠깐만 떨어져요. 아니 내가 맨 처음에 샀을 때는 3일에 한 번씩 전기차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에브리데이 차지를 해야 됩니다. 레인지가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아니면 소리가 날 때, 클리킹 노이즈가 날 때, 아니면 차가 혼자 failure, 시종이 안 키워지는 문제들은 큰 배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꼭 distinguish 해야 되는 종류 12V배더리냐, 아니면은 큰 HPV배더리냐 여기서 distinguish 해야 되고 큰 배터리 이슈면은 곧바로 딜러쉽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기록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록이 없다. 소리는 차를 사자마자 있었는데 아니면 사자마자 레인지가 안 좋았는데 바빠서 못 갔습니다. 갑자기 프리웨이를 타는데 차가 멈췄어요. 아니면은 갑자기 프리웨이를 탔는데 차에 스모크, 불이 났어요. 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리한 기록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받기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레몬법으로도 보상을 받고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두 길을 열기 위해서는 꼭 문제 있을 때 곧바로 수리 기록을 딜러쉽 가서 맺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기차들만 직접 느끼는 문제들 하이브리드, 전기 컴포넌트가 있는 차들의 문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채미수였습니다. 기상캐스터